나 쉴드? 버프 줬어 이속 들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결합 야 바르스 너공 바르스 너공 야 만타 만타 무한해보자 서블루조님 가봄 서줄게 야 바르스 너공이야 야 나 풀 10초, 15초 이때 봐할게 15초 아 안 막으면 끝나긴 해 그냥 만타 돌리던가 그냥 난 봐할게요 포장 포장 오픈 탈리한데? 가보자 포장 무한 맞네 어? 버프 돼? 버프 줬어 네 Racine 야 얘네가 박아야 돼 어 3 Mari 이번에 박자 박아볼게 어 천천히 갈게 우리 카밀부터 볼게 카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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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킬 10초 이즈도 풀이야 자 다음 들어갈게 얘도 풀로 풀 이제 보자 아 바늘 왜 먹냐 형 킬 개잘 먹어 진짜 바늘 역겨 그냥 서수영 0킬인데 아 뭐야 아니 상대 4킬인데 왜 내가 나를 안했냐 드디어 이겼다 왜 상대 4킬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킬